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문열리의 사유림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인력 100여 명 등을 투입해 오후 1시 40분쯤 주불을 진화하고 뒷불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째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화재 지역에 헬기 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군사 지역인 탓에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틀째 진화입니다.